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오늘도 하늘의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는 오늘인데요. 다만 연일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 21.4도, 대전과 대구가 22도 안팎 가리키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의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서해안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무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